안녕하세요.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사를 왜 지내냐. 자손이 기본적으로 조상님 전에 진지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지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절에 모신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백종이라는 행사가 더 커지긴 했지만 제사를 지내서 자손이 덕을 보냐 안 보냐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100% 본다예요. 저희도 신령님 전에서 이렇게 일하고 본다 안 본다 말을 하지만 절대 조상님들은 자손한테 그렇게 소홀하게 안 해주세요. 대우를 해주면. 그래서 저는 제사는 잘 지내라고 말씀드려요. 요즘 좀 추석이라든지 살나 이렇게 좀 긴 연휴가 있으면 거의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럴 때 해외로 가족끼리 여행을 놀러가거나 이런 식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놀러간다 하더라도 작게나마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외국까지 나가서 우리 조상님이 외국까지 가서 진지를 드실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미리 산소로 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낙골을 하셨다면 낙골당 가셔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좋아요. 미리 가셔서 하셔도 돼요. 그런 정성을 많이 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를 좀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조상님들이 저희를 좀 지켜준다는 걸 알 수 있는 뭐 징조가 있을까요? 그렇죠. 수호신이죠. 저희가 수호신이라는 호칭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 많으니까 이 무당이 되기 전에 사고가 났는데 요만한 티클 하나 없었어요. 보호해 주신 거지. 그리고 내가 안 될 일이 희한하게 됐다. 자기 운도 있지만 아무래도 활동을 하시겠죠. 내 자손 내 후손을 도와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조상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사상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초밥을 되게 좋아하셨다. 그러면 초밥을 올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셨다면 아메리카노를 올려도 상관없는 건가요? 요즘 세상에는 음식이 되게 비자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하잖아요. 본상에는 올리지 말고 조그맣게 옆에 저희가 향로 놓고 하잖아요. 태자는 놓고 하는데 옆에 조그맣게 올려주시는 게 좋죠. 올려도 그래도 큰 그런... 탈은 없죠, 당연히.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데 절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듣고 계실지도 저는 궁금해요. 계시죠.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조상님을 숭배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듣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신랑님이잖아요. 신랑님은 이렇게 초하루나 보름날이나 무슨 날에 음식을 준비해서 올려드려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드실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형체는 없지. 하지만 다 운복을 하세요. 요즘 흐름이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거고 내 가족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조상님들도 가족이었거든요. 차례를 지릴 수 없는 상황이다. 내 가족하고 여행 가기로 했다? 그럼 미리 앞전에 가셔서 인사라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는 문화지만 조상 없는 자손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조상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있는 거니까 조상님들을 서운하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소원한 바가 있으면 한 번쯤은 조상님한테 빌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상님들을 서운하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상님들 세 번째는 여행을 하세요.